고춧가루 너무 더워 드린내 엄청난다 드린내 엄청나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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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엄 이제 쌈쌈을 볶음 소금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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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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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맛 고춧가루 비단라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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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고 건강식이야 건강식. 난 너네처럼 그렇게 먹고 일찍 죽기가 싫어. 그렇게 먹지 너네 일찍 죽어. 난 절대 그것도 먹지 않아. 물에는 속박 걸려서 죽을 뻔했어. 왜 이렇게 원들이 살려줬다. 너무 잘했고요. 너무 잘했고. 너무 잘했고. 깜짝이야. 너무 잘했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바로 오네. 진짜 놀랐다. 진짜 놀랐어. 뿌리점들. 거기 위에 위에. 깜짝이야. 흥믹. 안 나. 으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밥 고춧가루 나는 라면 같은 거 절대 안 먹어 그거 먹으면 일찍 죽어 Fry for 고춧가루 다sst 할 수 있는 고춧가루 썰기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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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너한테 주었어? 모르는 엄청 못해. 지금부터 인스타 팔로워 건 애들 다 받아줄게. 빨리 걸어. 딱 3분 동안에 무선분 시작! 인스타 비공개 계정이야. 틱톡 아이들이랑 똑같아. 다이 받아줄게. 미르. 미르도 받아줄게. 다이. 다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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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이도 받아줄게 최완이도 받아줄게 인스타 블로그 다 받아줄게 빨리 갈아 최완이 2분 남았다 2분 소영이 고춧가루 최완이도 잘해 하늘 5분 남았다 고추 아연이 여줌리 소영이 유주수도 받아줄게 기뻤 미역볶이예요? 미역볶이예요? 미역 그냥 물에 묻힌거예요 지연이도 바라줄게 노즈 닮았어요 나 왜 욕해? 노즈가 욕돼요? 노즈 안 예뻐요 여진이도 바라줄게 서이도 민지 은예 다영이도 바라줄게 유라 민지 소연이도 나 롤애롤 가윤이, 하연이도 바라줄게 인시터 컬러가 가내도 다 바라주는거야 빨리 가라 30분 남았다 은찬이, 혜정이 소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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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찍을 뻔했어 20분 남았다 저녁이 스루도 바라줄게 언니야, 언니야, 너 지금 레스토랑 지금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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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무의한이 너무 좋다 물은 너무 많아요 사인 밥 반에 까져있어 옆엔 창문에 쌓여야 할래 옆에 펴가 아닌데? 옆에 창문이야, 창문. 창문으로 써야 될래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리 음식을 잘해. 진짜. 너무 맛있다. 우리 음식을 잘해. 우리 미역진이 볶음 잘하네. 우리 미역진이 볶음 잘하네. 포장 안 해요. 얼굴이 이미 팍도 써본 것처럼 찼나 봐. 포장하면 안 예뻐. 아 배불러서 다 못 먹겠어. 양이 너무 적어. 양이 너무 적은데, 미역 조그면서 다 못 먹겠어. 남짓게. 남짓다. 그럼 요리사. 이일 mosquitoes 가져가 빨리. 나 이제 유튜브로 방송 풀할게요. 유튜브로 와. teens. 이제 참 감독 improves me.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paints. 통닭밥 통닭밥 아..이 집중 못하고 있었다 아 나 밥 먹고 있었어 도로라가 너무 예쁜다 미니에요 여기 다시 시드니로 왔거든요 자 여러분 좀 이따 또맷 화장실이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되서요 화장실로 와 왔는데요 화장실 보겠습니다 어 이게 뭘까요 고리가 참 신기하군요 한풍기 있고 칫솔 이빨을 닦아야죠 비누가 너무 예뻐요 비누가 짠 음 장비 모양이네 폭장이 너무 재밌었구요 너무 즐거워요 나 또 소품 가야지 안녕 미니에요 여기 다시 시드니로 왔거든요 아 자 여러분 화장실이 궁금한지 아닐까 생각 되서요 화장실로 와 왔는데요 화장실 보겠습니다 어 이게 뭘까요 고리가 참 신기하군요 한풍기 있고 히스옷 이빨을 닦아야죠 비누가 너무 예뻐요 비누가 짠 장미 모양이네 포장이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즐거워요 나 또 소품가야지 안녕 민희예요 여기 다시 시드니로 왔거든요 자 여러분